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유 없이 cứ 안할 때 내가 네 곁에 있을 거라고 언제라도 말할 수 없지 안할 때 근데 그걸 전부 나 다 잊어버리고 매일 덤받지 못했던 거 같아 아니면 시끄러운 솔직패 그때 네 인스타그램 사진 다 찍어버리고 다 잊어버린다 꾸준히 이노래 만들면서 니가 새겨놨어 정신하게 우리를 갈게 외부처럼 하고 사만한 듯이 외부처럼 하고 사만한 듯이 기다리지게 외부처럼 하고 사만한 듯이 외부처럼 하고 사만한 듯이 여러분 이 노래 좋아해요? 제가 2017년에 칼추를 하는 인기를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는 풍재리 풍재리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음악을 다시 하는게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제 팬들이 그때도 지금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그랬던 것처럼 저한테 에너지를 주고 형 다시 할 수 있을지 말이면서 한 쌍 한 쌍 만들면서 이 노래를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150명 앞에서 콘서트 했었는데 지금은 2회 합쳐서 5천명 앞에서 사고 있어요 5천명 앞에서 사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 느낌을 전부 나만 잊어버린 거 내가 너를 지켜버린 거 내가 너를 지켜버린 거 아니면 지금 없을지 배 그땐 이 쌍의 사진 다 지켜버린 거 탈락이죠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 했는데 이 노래 어떻게 몇 은 believer 네가 생각 났어 FRN覓se 너нова 여러분 기타 이신혜입니다! 감사합니다 다음 곡을 하고 올게요